부실 급식 논란을 일으킨 대전봉산초등학교 사태는 영양교사와 조리원 간의 갈등, 그리고 학교와 지역교육청 등의 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부실로 빚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대전봉산초 부실급식 특별감사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영양사와 조리원, 학교장, 교육청 급식 담당자 등 관련자 15명에 대한 징계 등 신분상 처분과 급식과정 행정적 개선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시교육청의 감사 결과 영양교사와 조리원 등 급식 종사자들은 급식실 청소 불량 등 비위생적 급식 운영으로 반복적으로 지적받았고, 유통기한이 지난 간이 세균 측정기를 사용하는 등 위생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